안녕하세요. 4월 29일 모닝인사이트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드릴 IT 담당 이창민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투자회견 바이와 목표주가 83만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기준 삼성 SDI의 상승여력은 39% 수준입니다. 삼성 SDI 1분기 실적은 영업익 3,223억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먼저 EV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수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된 젠5 배터리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문기 대비 매출이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SS 배터리도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 수준은 유지되었고 소형 전지도 전기차, 전동공구양 판매 호조세가 지속이 되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재료 쪽도 전방시장인 LCD TV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대면적 TV양 판매 비중 확대로 평강필름 실적이 호조를 보여 전문기 대비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삼성 SD의 2022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8.35조원, 영업익 1.6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2년 연속 실정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러우 전쟁이나 부품 수급 차질, 중국 락다운 우려 등 대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 사양, 각형과 원형 EV전지 수요 확대가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젠5 배터리는 판매 호조세가 지속이 되면서 배터리 매형 성장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신구 고객사로 판매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연간 기준 2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모닝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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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